a point. point 하면 무슨 뜻이에요? 뾰족한 끝이라는 뜻이죠. point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point. 뾰족한 끝으로 point. 그렇죠? 그래서 point는 뾰족한 끝. 그래서 뾰족한 끝을 향하여 P 앞에 AP가 오잖아요. 그러면 two를 뜻합니다. 즉 방향 어느 쪽으로 그래서 어느 쪽으로 뾰족한 끝을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 학생들 중에서 너 하면서 선생님이 야 니가 반장해 하면서 임명하고 지정한 거예요. 알겠죠? 임명하다 지정하다의 뜻이 하나 있고요. 달력을 가리키면서 달력을 가리키면서 자 이때 하자 우리가 이때 우리가 데이트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야죠. 날짜나 뭐 시간 장소 등을 갖다 정하다 약속하다의 뜻이 됩니다. 알겠죠? 어 포인트니까 포인트를 갖다가 딱 가리키는 거 한번 해보세요. 사람과 달력 두 개가 있어요. 앞에는 사람을 가리키면 니가 뭐 해? 그래서 임명하다 지정하다. 달력을 가리키면 이때 뭐 하자 해서 날짜나 시간 장소 등을 정하다 약속하다의 뜻이 됩니다. 어 포인트 같이 해보죠? 어 포인트 사람을 어 포인트 지명하다 임명하다 그 다음에 달력을 어 포인트 날짜나 장소 등을 정하다 약속하다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어 포인트먼트 자 먼트가 붙으면은 자 약속하다에 대한 명사로서 약속도 되고요. 시간 장소 등을 갖다 정하다 이게 바로 약속이죠. 그죠? 지정 또 그리고 지명하다 임명하다에 대한 명사로서 지정 임명 명사형이에요. 그냥 어 포인트먼트 엠먼트가 붙으면 명사가 되는 거예요. 같이 해보죠? 어 포인트먼트 KG 역시 G가 들어가 있어요. 어디에? 케이스에 어떤 상자 안에 G가 들어가 있어요. 이 상자는 뭘까요? 우리죠. 어? G를 기르나 봐요. 우리 안에다가 우리나 어떤 세 장을 뜻하는 거예요. KG, KSG. 자 연습합시다. KSG, KG. 다시 한번 KSG, KG. 그 케이스는 뭐예요? G를 기르는 우리가 되겠죠. 우리 세 장. 자 Courage 하면은 용기라는 뜻입니다. 이 발음이 무슨 발음이? G가 아니라 G라고 했습니다. G 발음. 그죠? 그래서 Courage 하니까는 G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아무도 막 소리질러 막 G다 하면서 도망가는데 이 학생만 용기가 있어서 G의 꼬리를 탁 잡고서 잡은 거예요. 그만큼 용기가 있는 거죠. 꼬리 G. 자 G의 꼬리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꼬리 G. Courage. 같이 보죠? Courage. 다시 한번 Courage. Courage. 그래서 용기라는 뜻이고요. Courageous. Courageous. 형용사형 어미가 붙어가지고 형용사가 된 거예요. 용감한. 같이 보죠? Courageous. 다시 한번 Courageous. 자 꼬리를 쥐였어.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그래서 용감한 꼬리 G. 쥐 꼬리를 잡고 있는 용기라는 뜻이에요. 용기를 해서 G의 꼬리를 잡은 거예요. Medicine. 자 Medicine 하면은 약인데요. 할머니가 아이고 뼈 메디 메디 가셔. 아이고 시려라. 메디신. 그러면서 아이고 약 좀 주세요. 그렇겠죠. 그죠? 메디 가신데 먹는 약 좀 주세요. 뼈 메디 가시면은 어떻게 해요? 약을 사 먹어야죠. 메디슨. 같이 보죠? 메디슨. 다시 한번 메디슨. 메디신 이렇게 사실 읽지는 않습니다. 메디슨 비슷하게 읽어요. 메디슨. 자 다시 한번 메디슨. 다시 한번 메디슨. 연습할 때 메디신. 메디슨. 메디슨. 자 그래서 약이라는 뜻이에요. 뼈메리신데 먹는 약. Crowd. 자 요선 군중. 물이라는 뜻입니다. Crowd. Loud하다. 아주. Loud. Loud. 금방 배웠죠. Allowed 해서 loud. 그죠? 시끄러운. 소리가 큰. 그죠? 그래서 군중들이 집 앞에서 막 뭔가 시위를 한다든지 막 모여서 막 시끌벅적 하잖아요. 그죠? 크라우드 한다. 누가? 군중들이 아우 너무 시끄러워.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너무 시끄럽겠죠? 그래서 크라우드. 아우 크라우드 한다. 시끄럽다. 그래서 군중. 그리고 물이라는 뜻이에요. 크라우드. 같이 보죠? 크라우드. 크라우드. 귀를 막으면서 크라우드 했어요. 크라우드 하면서 뭐가 보여요? 군중들이 여러분들 앞에 딱 보여야 돼요. 크라우드. 군중. 물이라는 뜻이에요.